택시 타고 가다가 오~!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. 이 앞에 상황은 오! 저거 봐! 저거! 저거! 그건 못 찍었어요. 그건 못 찍고 아! 너 찍어야 되겠다! 뭘 찍었을까요? 보시겠습니다. 택시 타고 가다가 차창 밖으로 찍습니다. 뭔가요? 저기 동그라미가 보일 겁니다. 동그라미 오토바이네. 오토바이에 두 사람 탔네. 오~! 뒤에는 여자다.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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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! 와~! 머리를 휘날리면서 예, 오토바이 타고 가니까 시원스럽게 아니 헬멧을 썼어야지 둘 다 헬멧 아무도 안 썼어요. 그리고 어디 앉아 있어요?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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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배달통구에 앉아 있... 우와~! 저러다가 급제동으로 팩! 날라갑니다. 그 앞에 차 사이를 샥! 빗 사이로 막 가. 그래서 와! 위험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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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런데 마지막에 딱 보니까 앉아 있는 게 그 배달통 위에. 만약에 오토바이가 급제동으로 하면 급제동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? 뒤에서 그대로 날라가고 미사일처럼 날라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? 먼저 가신 테스오빠 만날 수도 있습니다.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오빠?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오빠? 될 수도 있습니다. 하닛олов과 계약 교수 결제 민망하시는 간력이,